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 실적이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중화학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곧 30만원 자리를 아마 찍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30만원을 딱 넘어가서 예전에 급락하기 이전에 그 자리까지는 지금 와주었다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을 보유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화학제 치료제가 1상은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그 2상과 3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셀트리온에서 나왔기도 하고 지금 이게 2상과 3상이 진행 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만약에 잘 이게 진행이 잘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중화학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제일 먼저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셀트리온이 지금 실적도 괜찮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치료제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또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 3사가 통합할 수도 있다 합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이것 또한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 같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중장기로 끝까지 한번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셀트리온을 찍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언제든지 제2의 LG화학이 될 수 있다 LG화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내년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년 한 연말 1년 정도 투자했을 때 그래도 50만원은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목표가죠. 근데 불가능한 목표가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4 합병에 관한 거와 그 다음에 중앙대치료제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렘시마와 트록시마, 렘시마 SC, 허주마라고 하는 의약품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의약품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가지에서 이미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다가 아직 개발 중인 아바스틴과 졸레오가 있습니다. 또한 스텔라라라는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가 임상일상을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을 가장 잘 내는 기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 종목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저는 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LG화학의 주가가 되지 말라는 법 없고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잡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신규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보다도 이렇게만 1% 2%라도 하락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일단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 번에 살 때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한 종목의 몰빵을 하더라도 좀 나누어서 사셔라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7월 20일에 기록했었던 33만원 자리를 넘어갈 확률이 아주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AP투자연구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겠고요. 맨미에 보시면 가장 최신의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그 다음에 낙서닭종합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으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